보증금 천에 월세 50이 기본인 월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청년층 사이에서는 쉐어하우스가 인기다. 쉐어하우스란 말 그대로 여러 시설 한 집에서 사는 방식으로 침실은 따로 사용하면서도 거실, 화장실, 주방은 공유하는 주거 형태를 말한다. 주거 환경 대비 비용을 따져보면 일반 원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다는 게 장점. 최근엔 영어회와 요가 등 취미와 생활양식이 비슷한 사람들을 위한 특색 있는 쉐어하우스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 사회초년생 김유미 씨 또한 비싼 월세 부담과 혼자 사는 외로움을 덜어내기 위해 새 보금자리로 쉐어하우스를 택했다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절약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청춘들에게 쉐어하우스가 인기라면 중장년층 사이에선 자투리 땅을 활용해 최소한의 가격으로 집을 짓는 협소주택이 대세란다. 성북구에 위치한 이 협소주택의 건축주 박종석 씨. 50제곱미터 작은 대지의 꿈을 이뤘다는데. 1층엔 거실과 화장실 할머니 방을. 2층엔 부부와 자녀의 방을. 특히 2집의 매력 포인트는 옥상 정원. 여름엔 물놀이나 바비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협소주택은 짓는 과정서부터 입주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모든 일을 관여를 했고. 그 속 안에서 재미난 공간과 제가 만들고 싶었던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전원에서의 생활도 한 많은 이들의 로망. 하지만 비싼 땅값에 건축비, 관리비를 생각하면 그림의 떡이다. 그래서 요즘엔 저렴하고 실속 있는 주말형 미니주택이 각광받고 있는데. 일단 금액이 적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재테크의 목적으로 또 살다가 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수익형 상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주말형 미니주택으로 오랜 세월 키워온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이 부부. 일단 서울에서 가까워서 좋고요. 주말에 가볍도라고 내려와서 고기도 꼭 먹고 여러 가지 여과생활도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췄다. 아늑한 거실과 작은 방은 물론 깔끔한 화장실과 주방까지. 4인 가족이 하루 이틀 묵기엔 부족감이 없다. 넓은 앞마당에선 꽃을 심거나 밭을 가꾸는 등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도시의 복잡한 일상을 벗어던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주말형 미니주택의 매력. 주말형 미니주택은 휴양을 위한 실수요 목적은 물론 투자 목적의 가치를 경계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구입 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 첫 번째는 접근성을 보셔야 됩니다. 주변 인프라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 이것 또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이걸 따져보시면 됩니다. 지목 중에서 대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때리입니다. 지목 중에서 대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modelling